안녕하세요 술타야 너브 더 디스코의 보컬 나잠수입니다 홍기가 뭘 먹고 있는지 찍어보겠습니다 홍기야 너 뭐 먹고 있어?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죠? 이렇게 겨울인데? 시원해요 안 추워요? 네 근데 옷을 왜 입고 있어요? 추워서 근데 이걸 왜 시원한 걸 먹어요? 이열치열 같은 거죠 네 아우 발꼬라가 아우 나잠수씨 인터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잠수야 나잠수씨가 지금 컴퓨터로 하고 계신데 뭐라고 하고 계시죠? 곡 작업하고 계신가요?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잠수야 다음 앨범 언제 낼 거야? 다음 앨범은 언제로 하실 건지 내일이요 작업 빨리 해야죠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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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